듣고 싶은 노래 혹시 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오늘은 일찍 끝나셨나봐요 미용실이 그러니까요 아 1차만 하신거에요? 근데 왜 이렇게 언니들이 3차같애 2차 아니고 아니요 2차도 많이 드신거 같다고 아 3차로? 3차는 어디 가실건데? 옆에서 먹고 있는거에요 어디요 여기 그 횟집? 횟집에서 드셨어요? 아니 여기 두툼한 고기 아 괴기 드셨군요 맛있는 주말이니까 조금 경쾌한 곡 한 곡 전해드려볼까요? 어떤 노래 좋을까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혹시 신청해주세요 사장님 또 그래도 오늘 이진관 오늘이요 오늘처럼? 오늘이요 그래도 사장님 저 폐업하기 전에 이사가기 전에 오셨네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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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처럼 아 이 노래 잘 모르는데 이진관의 오늘처럼 조금 어설픈데 그냥 저리 드릴게요 아는 데까지만 얼마나 오릅니다 얼마나 오린데 이진관의 대이익 올라와요 아니 많이 가세요 많이 마세요 많이 마세요 오늘 고매기가 여기처럼 고매기가 저희는 저희는 보고싶어 고트리였어요 고트리였죠 가슴은 아프지만 잊을 수 있을 텐데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아주 잊지 말았지요 사랑했던 사람아 오늘처럼 바람 울며 당신 숨겨라 그리워요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오늘처럼 손님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같이 하세요 당신이 당신이 그리워서 고통이었어요 내 사랑 당신과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잃어도 지진이 눈 감아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잊지 말았지요 사랑했던 사람아 오늘처럼 바람 울며 당신 숨겨라 그리워요 당신 숨겨라 그리워요 오늘처럼 바람 울며 당신 숨겨라 그리워요 완성 아무튼 안전 아무튼 감사합니다.